암보르기니가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이탈리아 최대 산소호흡기 제조업체인 CR의 엔지니어링과 협력해 산소호흡기 생산 확대에 나선다. 암보르기니는 자사의 연구개발 인력 및 장비들을 지원해 산소호흡기 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호흡 시뮬레이터 구호, 개발 및 제작에 나서게 된다. 암보르기니의 지원으로 CR의 엔지니어링은 사전 테스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암보르기니는 자사의 3D 프린팅 연구소를 활용해 코흡 시뮬레이터 스포올리 설계 및 생산을 단 2주 만에 완료했으며 향후 주당 18개의 시뮬레이터를 생산하게 된다. 암보르기니는 3D 프린팅 연구소의 기술을 활용해 노차범위 0, 08mm의 정밀한 의료진용 안면 보호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암보르기니는 이번 CR의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혀 다른 두 업종의 리더들이 협업한 등은 사례를 남겼다. 한편 암보르기니는 산타가타 볼로냐의 본사 공장에서 마스크 및 플래치 글라스 보호장구 등을 생산해 지역병원에 기증하고 있다. 잊지 마세요!